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생님의 김승훈이에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오늘은 제가 사신역사를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스승의 날 특집으로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스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번 이 선생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뭐 제가 뭐 그런 가정의 달의 기념일 역사는 제가 이미 5월 초에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좀 이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사실 이게 스승의 날이 좀 이 촌지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됐죠. 스승의 날만 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시켜서 선생님들한테 뭐냐 그 뭐냐 감사합니다를 빙자한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를 약간 그 의미라는 약간 그런 뇌물이라든지 뭐 촌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번 코로나19가 좀 그런 스승의 날 때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갖다 주려는 그런 학부모들이 딱히 뭔가 없는 게 좀 약간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못 가거든. 그래가지고 좀 뭐 한번 그냥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 다시 생각하는 선생의 의미. 네. 초안은 어제 제작했고요.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2020년 시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부 표현은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을 했어요. 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개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작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일부 댓글은 제가 통보 없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이라는 이 명사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로 보면 먼저 선 태어날 생자예요. 근데 이 어원이라는 어원적인 표현은요. 원래 이게 선생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왔어요. 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관직이 낮은 사람이 관직이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누구 선생 누구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중국에서는 님자를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그 전에는 다른 단어를 좀 포함을 해서 부르기는 했어요. 뭐 무슨 무슨 공 뭐 무슨 무슨 현 뭐 이런 이런 단어들도 막 많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 남송시대 이후로 약간 선생이라는 단어가 좀 주류 단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선생이라는 그 어원이 가족관계가 아니고 손 윗사람 뭐 가르침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들로 지금은 확장돼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보다 이 선생이라는 그 호칭을 쓰는 의미가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이게 명락 그 송나라 시대 때 성리학이 그 성리학이라는 약간 유학의 일종의 한 부류거든요. 근데 이 학문이 그 주희라는 사람이 그 만들었다고 해서 주자 주희를 주자라고 뭐 칭하기도 한데 사실 그 그 자라는 호칭이 사실 그 높여 부르는 호칭은 딱히 아니거든요. 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주희에게서 비롯됐다 해가지고 뭐 주자학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부터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성리학이 된 거야. 성리학이 너무 절대 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오히려 명나라 시대 때 양명학으로 넘어갔거든. 주류가. 주류가 양명학으로 넘어가고 근데 양명학이 약간 약간 미래지향적인 학문이었고 청나라 때는 근데 이 양명학이 오히려 세퇴를 하고 근데 오히려 이 양명학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살짝 그 실학의 한 계통을 연구가 되긴 했는데 좀 사장이 됐죠. 청나라는 오히려 막 그 고증을 좀 하는 그런 학문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갔는데 우리나라는 좀 성리학 아니면 유학이 아니다. 약간 이런 의미가 깊어졌죠. 약간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한테만 이 단어를 붙이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시대예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진짜 국가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사람 정도는 약간 부를 만한 그 정도의 칭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퇴계는요. 퇴계가 이제 한국 나이로 70대 죽었는데 이제 퇴계 같은 경우는 정, 이품, 대제약까지 지내고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물러나요. 이제 60대에 물러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퇴계는 퇴계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약에서 물러난 다음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그 고향에 쭉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산서당에 머물면서 그 계속 그냥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죽어요. 퇴계는 그래서 이제 뭐 유성룡 같은 그 이제 그런 그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잖아요. 뭐 그렇고 그 어쨌든 퇴계는 이제 조선시대에 그 남인이라는 붕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뭐냐 영조와 사도세자 얘기할 때 그 붕당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붕당 이 갈라 그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퇴계예요. 퇴계의 제자들이 대부분 남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퇴계는 퇴계는 그 남인이라는 그 붕당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랬던 퇴계조차도 자기가 죽을 때 제자나 후손들이 묘비에다가 퇴계선생지묘라고 쓰지 못하게끔 아예 자기가 묘비를요 죽기 전에 미리 써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선생이라는 단어에 그 그냥 그 어원적 의미는 한자어로는 그래서 먼저 선 난생자예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인생의 선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지식이나 인생의 노하우를 겸비한 사람 또는 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 선생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음 뭐 저는 인생의 노하우라고 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30대니까 아직은 30대니까 뭐 인생의 노하우라고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지식적인 노하우는 제 제 동년배라든지 아니면 제 또래 세대 그러니까 저하고 저하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 약간 최근 한 3,4년 이내의 그런 그 연령대의 세대들 중에서는 저는 나름 상대적으로 지식의 노하우를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노하우에 있어서는 근데 인생의 노하우는 솔직히 좀 애매하기는 해요. 물론 제가 좀 뭐 동년대 제 또래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파란만당한 사람을 살기는 했지만 음 음 뭐 근데 몰라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보다 어린 학생들 중에서는 뭔가 뭔가 그 가끔 막 이제 오프라인에서 막 마주치면 막 저보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어 지대님 저 구독자예요 하면서 약간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저 나름 그 유튜브에서 그 멤버십을 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안 열고 있죠. 어쨌든 제 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20대 내지 20대 내지 30대거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대들 중에서는 약간 저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봐. 뭐 그렇다고는 해요. 근데 그 야인시대에서 야인시대에서 그 시명이라는 캐릭터한테도 선생이라고 막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연극 그 님을 보러 오는 그 님을 보러 온 그 중앙극장 학생들도 시명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해 너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와 막 이랬잖아. 유명한 같은 대사가 나왔던 그 64회에서 의사양반이 아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보시오 의사양반이라는 단어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야. 유명한 사람한테도 선생이라고 하고 좀 뭐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가들한테도 선생이라고 막 붙이잖아요. 호칭호를 음 뭐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 백범한테도 백범한테도 선생이라고 막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도산한테도 선생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음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막 뭐냐 백범한테는 선생이라고 막 붙이잖아요. 약간 그런 격 격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뭐 물론 안중근 장군은 좀 젊은 나이에 순국하긴 했지만 음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요. 그냥 그냥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그 북한이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선생 선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야인시대에서도 그 사회주의자들한테 시명한테 그냥 선생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보통 그냥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에 누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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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죠. 사실 그래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은 누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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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 딱히 뭔가 호칭을 붙일 게 없으면 누구 씨라고 붙이잖아요. 그 약간 그 일본에서는요. 교사나 작가 등을 높여 부를 때 누구 선생 누구 선생 이라고 부른다고는 해요. 근데 교사를 부를 땐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요. 작가한테 선생을 선생 이라는 칭으로 붙이는 경우는요. 그 작가의 소속사에서만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작가들을 누구 선생 누구 선생 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작가 하고 그 안에서 뭔가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독자가 작가한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부른대요. 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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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간 그 센세이 센세이라는 단어라고 하나 선생을 어쨌든 뭐 나는 일본어를 내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들한테 선생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직업으로 써의 의미죠. 그리고 보통 상담이나 자문을 해 준 사람들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보통 교육업계에서요. 교육업계에서 직원들을 서로 좀 약간 직급이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건 기업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의 한국어에서는요. 의사들한테 의사쌤이라고 막 붙이잖아요. 그 의사선생 의사선생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사람에 따라서 2인칭 대명사로 그냥 뭐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뭐 뭐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뭐 보게 된 영상이긴 한데 어떤 인터넷 방송인은요. 자신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통칭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자기의 시청자들을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어떤 인터넷 방송인은 자신의 시청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할까 말까 좀 여기 PPT 했다가는 안 써놨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방송을 하는 플랫폼이 트위치거든. 아프리카 TV면 제가 그냥 어떤 비데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트위치라서 조금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위치를 이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저는 일단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 적도 없고 제가 트위치에서 두고 방송을 시청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위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단어 원래는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붙였던 칭호가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 교육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선생님이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사실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중복 표현이에요. 원래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저 선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존칭이에요. 이미 존칭인데 님을 또 붙이는 것 자체가 선생 선생 자체도 존칭인데 님을 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존칭을 더블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데요. 다른 한자문화권에서는요. 사실 사람을 부를 때요. 이름 더하기 직책 이름 더하기 직급 이름 더하기 직업을 부르는 호칭 이런 것만 불러줘도 충분히 존칭이 되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는 근데 이 한국어가요. 한국어가 다른 나라 언어에는 잘 보이지 않는 특유의 높임법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유난히 그 높임법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그냥 똑같이 헬로우 하이 아니면 영어에서는 높임 표현이 따로 없거든요. 영어의 일상적인 대화에는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국어가요. 얼마입니다. 얼마예요. 같은 단어에다가요. 요자를 붙이든가 아니면 입니다. 이런 걸 붙이든지 하여간 높임 높임 표현을 덧붙이는 그런 특유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에서는요. 이 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서 그 약간 본래의 그 표현의 격을 깎아 내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다보니 약간 좀 약간 그 2인칭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2인칭일 때는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의상 님 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인칭이 아닌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구어체가 아닌 상황인데도 약간 마구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뭐 선생님 판사님 변호사님 그렇게 막 님을 마구 붙이는 경향이 있어. 아나운서님 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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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조금 그렇지 않아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선수님 이라고 하기에는 선수라고만 불러줘도 충분히 존칭 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님 누구님 하는 게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의 의미가 전혀 없는 맥락에서 습관적으로 붙이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단어가 원래 전미사거든요. 교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로요. 그냥 나라는 말을 써도 되잖아. 근데 가끔 교사들 중에서도요. 이제 존댓말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경우 저라고 쓰기도 해요. 존댓말로 수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해요. 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약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좀 그 약간 사실만의 기술하는 공문서 기사 등에서도요. 원래 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공문서 기사 이런 데서는 거기서 불필요하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요. 외국어 원문이 선생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오역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구어체 에요. 사람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 2인칭을 부를 때 구어체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뜻 자체에 높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 높임의 중립성이 강조가 되잖아요. 공식석상은 그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또 상대 높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대 높임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는 데가 또 군대예요. 군대에서 그 누가 더 고참이냐 누가 더 선임병이냐 누가 더 선임 누가 더 선임이고 누가 후임이냐 약간 그런 관계를 정말 민감하게 따질 때 그럴 때 누구 상병님 누구 병장님 음 막 이렇게 쓰잖아 음 근데 그 거기서 님자 잘못 붙이면 연락이 털리잖아요. 그런 상대 높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참 어려운 게 이 한국어인데요. 사실 공식 문서에서는요. 그 중립을 지켜야 돼요. 문어체 표현 그래서 누구누구 강사 누구누구 교사 등의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회장님 사장님 뭐 이렇게 뭐 그래 사장님 나이스샷 음 뭐 이런 단어를 막 많이 쓸 때가 있잖아. 음 사장님 나이스샷 음 근데 사실 회장이나 사장 이런 건 그냥 기업에서의 직급일 뿐이에요. 그냥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대외적 또는 외부인의 시각으로는 님 호칭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부인으로부터는 그래 이재용 부회장 뭐 이렇게 붙이는 게 맞지. 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직급이 직급이고 보통 회장이나 사장한테는 대표 대표이사 그래서 원래 그 사장은 그냥 직급인 거고요. 사장의 공식 직책 이름은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고 그래서 보통 직급이 상무 전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무 이사 상무 이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전무 이사 상무 이사 이런 거 영어식 표현은 다 그냥 Vice President 라고 하더라고. 프레지던트가 사장이 사장이 보통 대표이사가 프레지던트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프레지던트고 그 다음에 회장이 체어맨이고 그 다음에 보통 뭐 그래 뭐 부사장이나 약간 그 약간 그 약간 그런 부사장 직책을 Vice President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사를 디렉터라고 부르죠. 한국어 한국어에서는 약간 그런 2인칭 대명사가 딱히 그렇게 발달하진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현대화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 현대화라는 그 과정이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지역사회를 벗어날 일이 없었다 보니까 이웃 사람이나 친척이 아니고서는 그 만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높여부를 사람들이 좀 뭔가 많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요구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는요. 권위주의 잔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한국어인은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사용할 어휘하고 표현법이 정해진다는 불편함이 좀 있죠. 어휘하고 표현법이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를 알아야지 자기보다 약간 위다 싶으면 존댓말을 해야 되고 자기보다 아래 같은 경우면 일단은 초면이면 해유체를 쓰겠죠. 참고로 저는요. 저보다 윗사람한테도 합쇼체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서요. 흔히 단학가로 대표되는 그 합쇼체를 쓰잖아요. 군대에서는 공식으로. 근데 나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로 사실 좀 군대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합쇼체를 안 써요. 방송에서 합쇼체를 거의 안 쓰는 거 알죠? 고맙다는 표현을 그냥 할 때만 제가 그냥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저는 합쇼체를 안 써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합쇼체를 안 쓰는 이유 중 하나는요.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합쇼체를 쓰는 이유 합쇼체를 쓰면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나는 합쇼체를 안 쓰고 해유체를 쓴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래요. 좀 약간 우리는 어? 나이를 나이부터 파악하고 나서 그렇게 서일정일 한 다음에 그 나이 적은 사람한테는 그 약간 반말을 하려는 그런 좀 그게 좀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더 많거나 계급이나 직급이 높지 않은 이상 상대한테 반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군대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자기보다 계급이 낮으면 반말을 하는 사회잖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체계니까. 그런데 그건 군대고 다른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아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이럴 때 표현은 댁이라는 표현도 있고 당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공격적인 말투로 느껴질 수도 있게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그 약간 싸울 때 흔히 막 그냥 좀 코칭 좀 붙여준다고 댁 당신 그쪽 약간 그런 그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좀 쓰기 힘들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정 하나가 이 높임법 때문이에요. 사실 높임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요 그 그냥 뭔가 확실치 않을 때 좀 약간 연배가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나 자신을 조금 저라고 낮추고 그냥 그 상대를 그냥 가볍게 올려주는 선에서 그냥 대충 어 아 몇 살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그 호칭 좀 정리를 하게 되는 편이죠. 그 이제 지금 가끔씩 만난다는 그 여사친하고는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이 호칭을 약간 그 처음엔 서로 그냥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냥 누구씨 누구씨라고 불렀는데 그냥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여사친이 어 근데 승훈씨 그냥 우리 그냥 그냥 우리 그냥 약간 이런 그 서로 좀 호칭 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 좀 그래도 본지 꽤 됐는데 해가지고 그냥 승훈씨 승훈씨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막 말 안 놓으시길래 약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해가지고 좀 하여간 이러저러 하다가 그래서 걔가 먼저 나한테 말을 놔버리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20대하고 30대 사이에서는요 이제 상호존대 대화법이 어느 정도 통하기는 해요 이제 20대하고 30대에서는 서로 누구씨 누구씨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님 누구님 뭐 이렇게 부르거나 호칭을 통일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화법이 통하긴 하죠 뭐 아니면 뭐 성당에서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상호존대가 되긴 하지 근데 이제 상호존대를 약간 좀 포기를 하고 좀 약하게 존대를 할 때 쓸 수 있는 비슷한 대명사가 딱히 없어요 사실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표현이에요 누구누구님 이라는 표현이 누구누구씨라는 표현보다 더 높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뭐 그래요 이게 귀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귀하는 보통 편지를 쓸 때나 그 붙이는 말이 된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귀하 응 이렇게 돼버린 거지 원래는 님을 붙이지 않고 선생이라고만 하는 표현이 맞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미 말이 그 굳어졌다는 거 근데 그냥 옛날에는요 상대방의 나이 직업 등에 대충 짐작해서 어 아저씨 아줌마 아니면 그 사부님 사모님 어르신 학생 청각 아가씨 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 내가 학생 신분이 아니니까 근데 나를 좀 어리게 보고 학생이라고 막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그건 저도 기분이 나쁘고요 솔직히 총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좀 나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응 그냥 좀 그 서로 길거리에서 서로 이제 어르신들이 나보고 학생이라고 막 하는 경우 나는 사실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좀 뭐냐 그냥 아무래도 내가 이제 좀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교육 이제 교육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좀 사회적으로 뭔가 좀 약간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른 어르신들이 나보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솔직히 나도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나한테 하대를 해서 할 때 10대 30대 아니면 요즘 40대 초반까지는 약간 서로 상호존대 문화가 좀 익숙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요즘 서비스업에서 가볼 관계가 너무 엄격하게 돼가지고 좀 여러가지 이유를 좀 안 쓰게 되지 그런 거 있잖아 어따 되고 아가씨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 유재석 씨라든지 강호동 씨라든지 신동엽 씨라든지 이런 정상급 MC들이 방송 중에 일반 시민 상대할 때 아우 네 이모님 뭐 아니면 뭐 아 뭐 선생님 뭐 이런 표현들이 어쩌다보니 좀 정착이 된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요즘은 상대방과의 거리가 약간 좀 친근하게끔 약간 느끼게 한다고 그래서 쌤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대균쌤이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제 BJ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래 대균쌤을 그냥 대균쌤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페이님도 막 페이쌤이라고도 막 부르고 아니면 이제 한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그 천재교육 밀크티 그 인터넷 강의를 영상에 찍다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한나님의 그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끔 이제 쌤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나 봐 뭐 그렇다고 해요 음 대학에서 직급에 따른 교훈 호칭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약간 선생이라는 단어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를 행정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교수가 강사직급을 지칭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들 사이에 서로 지칭할 때 보통 선생이라는 호칭을 지칭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강사 출신 중에서도 교수들한테 교수들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음 뭐 그렇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교수는 학생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뭐 시간강사도 막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면요 대학원생들이 그 20대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0대다 40대는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생활 좀 하다가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죠 음 그래서 이 연력대가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좀 그런 상호호칭을 그냥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학부생일 때 학부생일 때 내가 저학년일 때는 좀 그 호칭을 되게 왔다갔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복학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그랬어요 그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좀 그냥 직급에 관계없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직급에 관계없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뭐 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좀 교육 분야가 아닐 때 좀 교육 분야가 아닐 때는 좀 이제 각자 직업 분야에서 세대차가 나는 큰 선배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연예계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 좀 이제 좀 뭐 누구 선배님 누구 선배님 막 이렇게 그 하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전국노래자랑 MC인 송혜씨를 연예인들이 송혜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 극대 노예 대명사 신구씨를 보통 연예인들은 신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뭐 아니면 송대관씨 태진아씨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막 부르죠 트로트 가수들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뭐 보통 연예계에서 큰선밴들을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보통 공로상 받을 정도의 그 짬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공로상 받는 짬이 그래서 공로상 받으러 나오면 다들 기립박수 하잖아 보통 그 기립박수를 할 정도의 그 대상이 선생님이라 병원에서는 보통 내부 직원들의 상호존칭이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그 어차피 의사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장 아닐 때도 약간 좀 쌤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나이나 직급 차이가 좀 많이 크면 줄여 부르진 않아요 사실 나도 이제 첫 직장을 교육업계를 다녔다 보니까 그 그쪽에서도 서로의 호칭을 누구쌤 누구쌤이라고 불러요 누구쌤 누구쌤 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팀장 팀장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직급을 붙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선배전후라는 표현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요 예비군 훈련 가면 현역 현역 군인들이 예비군들을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현역 간부들도 이제 그 예비군 상대로 교육할 때 선배님이라고 장교들이 선배님이라고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대령까지는 대령까지는 존댓말 쓰더라고 우리한테 대령까지는 존댓말 쓰고 근데 예비군 훈련 때요 그 한번 사령관이 온 적이 있어 예비군 훈련 때 사령관이 온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군수부대였잖아요 군수지원 사령관이 편제가 준장이거든요 원스타 근데 그 원스타 사령관이 왔는데 그 사령관은 예비군들한테 그냥 반말 대놓고 그냥 반말 하더라고 나는 장군이다 이거야 사령관은 장군이다 이거야 뭐 어쨌든 그래요 이제 공기관 공기업은 고객을 대할 때 존칭의 표현으로 선생님을 쓰죠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은행은 막 예전에는요 번호가 그 번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몇 번 우리 고객님 막 이래 하나은행은 몇 번 하나 고객님 막 이러고 뭐 그렇다고 해요 상대를 대할 때 존칭의 표현 동료들을 부르는 비공식 명칭이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간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남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번외 번외로는 약간 좀 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표준어로는요 음 표준어로는 그 전미사이지 동립 동립된 명사가 아니에요 격식의 언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이죠 근데 음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조금 약간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성별에 민감한 경우는 그냥 여성 화자가 그 다른 직장 후배를 대할 때 어 자기는 뭐 뭐 하세요 뭐 뭐 이런 표현 뭐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첫 직장 때 국장이 그랬어 국장이 나한테 좀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좀 남자들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좀 표현을 쓰긴 하더라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사실 자기라는 표현은요 좀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나 좀 많이 쓰죠 자기라는 표현은 탈거니를 지향하는 집단에서는 좀 상호 존대 차원에서 누구님 누구님 이런 호칭으로 통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선생님보다는 부드럽긴 하지만 근데 약간 이거 온라인 문화 기업이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IT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회사들 있죠 게임 회사들 이런 관련 기업에서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많이 좀 쓰더라고 그렇고요 되게 놀라운 거는요 CJ가요 기업 문화 차원에서 2000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해요 CJ가 놀랍게도 아무래도 CJ가 약간 그런 미디어 쪽으로 좀 약간 그런 방침이 있잖아요 혹시 뭐 몰라 제가 아는 저랑 가까운 유튜버들 중에서 뭐냐 MCN이 그 다이아TV 인 분들은 혹시 뭐 뭐 이제 뭐 MCN 관련 뭐 미팅을 했었으면 뭐 좀 알려주세요 음 알려주시고 다음 다음 기업도 2002년부터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이 이제 카카오하고 합병된 이후부터는요 지금은 카카오의 기업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요 카카오의 기업 문화는요 서로 영어 이름을 써요 그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알죠 그 별도의 전미사 없는 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자님들끼리 약간 그 원래 그 쓰는 그 기업 문화가 있대요 아프리카TV에서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에서 운영자님들이 이제 뭐 BJ 지역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그 뭐냐 그 본인의 그 닉네임을 그 들고 나오거든요 본인의 닉네임을 이름표로 쓰고 나와요 운영자님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운영자님들도 보통 운영자님들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 BJ들도 특정 운영자님들을 약간 그 이름을 그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님 누구님 막 이럴 때 있어 그 아 토마스면 토팀장님이라고 부른다고 어 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그 운영자님들끼리 운영자님하고 BJ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그냥 이거 정도는 아마 얘기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아프리카TV는요 닉네임 더하기 님이거든요 그 아프리카TV 기업 문화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운영자님들도 막 그 다들 닉네임으로 부른대요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근데 이제 외부하고 기업 미팅을 할 때는 조금 이게 외부 기업에선 좀 어색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그 보통 약간 직급 뭐 이런 걸 좀 약간 섞어서 부른대요 외부 기업하고 미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호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안 없어지는 케이스 있죠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런 거지 대표적으로요 지금 아프리카TV는요 대표이사가 두 명이에요 아프리카TV가 몇 년 전부터 대표이사가 두 명 체제로 그 확장이 됐거든요 아프리카TV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케빈님만 케빈님만 대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동대표 체제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서수기 그 서수기 대표님은 서수기 대표님은 그 뭐냐 우리 그 워낙에 그 닉네임 알잖아요 BJ 케빈 업 해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케빈님 케빈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 어쨌든 케빈님하고는 저도 뭐 몇 번 얘기하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든 케빈님이라고 흔히 운영자님들도 이제 다들 케빈님이라고 부르고 흔히 이제 시청자들 사이에 그 유행어 서수기 음 어쨌든 그 케빈님이라고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 부사장이었다가 아마 지금은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해가지고 그 케빈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약간 외부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컨텐츠 확장 이런 거 관련된 쪽 담당을 하는 게 케빈님이고 이제 그 정찬용 대표님은 닉네임이 쪼꼬세요 그래서 쪼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래서 그 쪼꼬님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로 승격이 됐지만 그 쪼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케빈님 같은 경우는 외부 영입이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쪼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내부에서 계속 그 승진을 해가지고 부사장 거쳐서 지금은 이제 공동대표인데 음 쪼꼬님은 주로 이제 약간 내부 운영 약간 이런 쪽을 책임지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동대표예요 지금은 공동대표고 그래서 그 뭐냐 지금 아프리카TV에서 운영자님들 사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BJ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냥 케빈님 쪼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TV의 기업문화는 그냥 닉네임 더하기 님이다 응 그냥 별명으로 부르는 거다 직원들 각자의 별명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운영자님들 특정 운영자님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다 보니까 참고로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운영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연락처도 있고 그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그 운영자님들도 닉네임을 기억하니까 그런 운영자님들 만날 때 어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럴 때가 있지 이런 새로운 기업문화가 보통은 선임직원들이 좀 약간 그런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약간 위기의식 때문에 약간 방어기제를 느끼는 경우가 좀 있대요 자 그럼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호칭 자 대통령 그래서 원래는요 대통령이라는 직함 자체가 아무래도 국가에서 국가의 국가의 원수잖아요 국가의 원수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명칭 자체로 대통령으로서 존경한다 약간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누구 대통령 누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존칭인데 그래서 공식문서에서는 누구 대통령 누구 대통령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2인칭으로 붙일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이제 그 격려구호 할 때 있잖아요 단체 격려할 때 보통 그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아마 많이 이럴 거예요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요 구경을 붙일 때 대통령님께 대하여가 아니고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한 다음에 뭐 격려를 해요 음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근데 이제 그 그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직접 대면을 했을 때 그 아무래도 이제 그냥 부르면 막 부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상 최소한의 예의로 대통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누구 대통령 하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부를 때 대통령 하고 부를 수도 없잖아 근데 문장으로 이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누구 무슨 대통령이 할 때는 보통 그냥 높임의 표현으로 대통령께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국왕을 폐하라고 불렀죠 국왕이나 황제를 폐하라고 부르고 그 태자를 전하라고 불렀어요 음 국왕은 폐하 태자는 전하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요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교황 성하라고 불렀고 그리고 추기경 전하 뭐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어로는 교황님 추기경님 이렇게 그냥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왕과 마찬가지로 2인칭 칭호로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대통령에게 각하 표현이 있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 각하라는 표현은 지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대요 청와대의 그 청와대에서 안에서 이제 사람들 부를 때요 음 자기한테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냥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후로는 그냥 대통령한테 그냥 뭐 대통령님이라고 뭐 그냥 어 대통령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시대 때 어떻게 부르느냐 그 언어 사용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본래의 의미보다 호칭의 가치가 많이 깎여 내려갔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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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빈칭에서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냥 님을 붙이지 않는 게 맞아요 음 음 음 님을 붙이지 않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가 가톨릭 우리가 성당에서요 가톨릭에서 그 사제를 부를 사제를 그 뭐냐 보통 그 사제를 약간 2인칭으로 부를 때 신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도 신부님이 됐어 선생 그냥 시명한테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와 막 이랬잖아 근데 선생이라고 부르면 건방진 느낌을 좀 받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 2인칭으로 부를 땐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3인칭으로 지칭할 땐 사실 좀 님을 좀 빼는 게 맞아요 음 3인칭으로 지칭할 땐 그래가지고 뭐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냐 누구 교사 누구 교사 누구 교사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 거고 만약에 그냥 다른 학교의 그 다른 학교의 그 교사를 만약에 2인칭으로 부를 땐 그냥 예의상 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 직급에 있기 때문에 2인칭으로 부를 땐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끔 사회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가르쳤던 그 교원들을 부를 때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아 네 잘자요 그 이제 나를 나를 가르쳤던 교사들을 부를 때는 나는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런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직급이 교수인 사람들을 만나 이런 사람들일 땐 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대학 교수라는데 그러니까 약간 대학 교수이거나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난 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누구 사람 만나면 그냥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면 그냥 누구씨 누구씨 그냥 이렇게 부르고 이제 좀 약간 나이 차가 조금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직급을 불러주는 좀 그냥 결론은 그냥 분위기 보고 처신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아프리카TV에서는 운영자님들을 만날 때는 직급에 관계없이 그냥 누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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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거든 이제 선생님의 의미에 대해서 요즘 요즘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요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졸업하고 제가 목교로 찾아간 적은 없어요 거의 제가 목교로 찾아간 적은 거의 없는데 목교로 찾아간 적이 거의 없는 이유가 어릴 때는 어 그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지 나중에 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찾아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뭐 나중에 뭐 유튜브 뭐 실버버튼이라도 받았거나 아프리카TV에 파트너 BJ 계약이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직업 소개 차원에서 그 후배들한테 뭐 강의하러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겸사겸사해서 뭐 선생님들 만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기는 하겠죠 사실 근데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먼저 목교에 안 찾아간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제 활동 자체를 선생님들한테 뭔가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졸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고 사실 지금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는 또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좀 과연 학교에서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좀 인간적으로 좋은 선생님들 였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학생일 때도요 좀 저한 저를 좀 대한 좀 인간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과정에서요 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요 좀 과연 그 선생님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좀 약간 현대에 와서도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내가 졸업하고 나서요 우리 시대 때는 약간 그런 문제가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 때는 그게 좀 별로 문제가 안 됐을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학생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학부모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짤리는 선생님도 있고 뭐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과연 나를 가르쳤다고 해서 다 좋은 선생님이었을까 그래서 과연 내가 졸업하고 다시 찾아볼 만한 선생님들이 있을까 솔직히 저는 몇몇 선생님들은 찾아볼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역사교과 선생님을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가르쳤던 선생님이 두 명 있었거든요 두 명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을 만나면서 저는 좀 이제 그게 된 거지 그 그 두 분 그 두 분을 만나면서 좀 약간 어쩌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사학과를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어 사학과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사람이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은 역사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보다도 더 뭔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혹시 뭐 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 선생님이 있었나 아니면 뭐 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선생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해볼 만한 인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즘 요즘 시대에는 그런 행동으로는 분명히 이거 교육청에서 뭐냐 위에서 얘기 내려와가지고 뭐 징계받을 만한 약간 뭐 그런 행동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뭐 그냥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